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부정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 선택을 내릴 때 대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시계라고 하죠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제가 올해 63시입니다 1960년 김기현 씨보다 한 살 아래고 권영세 씨보다 한 살 아래고 정진석 씨하고 동갑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권호영 변호사하고 아마 제가 동갑일 겁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정말 착실히 살았죠 저의 의사결정이란 것은 자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손자들이 낳기 때문에 다음 달에 손녀가 낳을 거니까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손자 손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 의사결정은 최소한 40년 50년까지 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자립하는데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3, 40년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이 뭐겠습니까 노년에 내가 오명을 남겨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이 방송을 행하는 공병호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아버지가 오명을 남길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분명히 제 의사결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최소한 한 40년 정도의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본 이득을 요리는 사람들은 빨리 팔고 빨리 이름 사지만 노년에 은퇴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3, 40년의 일정한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내 혼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있죠 이 너희들 자식이 없냐 좌파 교육감들이 2018년 전부 부정선으로 당선된 겁니다 2022년도 좌파 교육감들이 7, 8명이 당선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동놈 시리즈의 아마 한 7번째의 2022년 좌파 교육감 여러분들 당선 거를 여러분들 함께 아마 책으로 표현할 겁니다 전부 뭡니까 부정선거에 당선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되도록 다 특보수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단체하고 특정 노동단체하고 특정 지역 출신들은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선거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까지 뭡니까 다 뭐죠 특정 지역 출신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특정 정당 출신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정기구조 유럽 출신들이 그렇게 뭐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있죠 완전히 이게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다음에 있죠 전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 때 죽는지 아느냐 죽을 것 같으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인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서 산업화 역사를 빼고 나면 항상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당하고 나서 울고 불고 뭡니까 발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도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런 교육 현장을 장악한 다음에 맨 먼저 뭘 하는 겁니다 시험을 없애잖아요 시험을 시험을 왜 없앱니까 아이를 다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험 없는 여러분들 지식의 축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건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뭡니까 지랄발강을 하는 놈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게 오늘 권호영 변호사가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표 과정에서도 엄청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름 찍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치루진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러한 개표장의 상황은 공권력인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법권인 검찰 경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침묵하거나 어떤 자든 묶인 은폐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장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 아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으면 고노영 변호사님이 성경에 여러분들 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겠습니까 치튼 어둠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겁니다 북쪽은 전체주의가 남쪽은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기도 교육감에서는 다행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를 개표장에서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재검표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표 과정에서 찍힌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지일 겁니다 사전투표지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100% 뭡니까 인쇄소 출신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다 위조실물투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디지털 조작이 주력부되고 전산조작이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아무 뭡니까 공권력이 다 침묵하고 검찰이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뭐 기가 찬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신출 기묘한 부정선거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죠 투표지수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도덕질한 게 딱 나옵니다 이게 도덕질한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경기도에서는 4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모든 선거구에서는 좌파 교육감인 선기성씨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최소 1% 12%입니다 이런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의 42성입니다 임태희씨는 모두 다 우파 교육감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2분의 1의 42성입니다 6월 1일 경기 교육감 선거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84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눈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인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움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위적 아름다움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뭡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더 화끈하게 했겠지만 눈치를 좀 본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좀 화끈하게 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에서 임태희 우파 교육감은 마이너스 값이고 좌파 교육감은 플러스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다 도덕질해 가지고 교육현장을 다 장악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험 안 보는 겁니다 무슨 자유학기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 다 애들 뭡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중산청 이하가 여러분들 그렇게 힘을 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1950년 6.25 전쟁만큼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다 뺏깁니다 자유 참정권 기본권 재산 다 여러분 노후관리 연금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아이들이 다 바보청치로 만드는 겁니다 자익들은 기본적으로 바보청치를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에서 나온 권호영 변호사가 찍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지 출신이 아니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 빳빳한 투표지 다 뭐죠 인쇄소 출신이지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있는 선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2024년 총선에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식이 없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자식이 없냐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내 한 몸이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더라도 자식 세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자식 세대가 좋아진 방향으로 의사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인간이 생겨 먹기로 그런 이런 나쁜 짓을 이런 사악한 짓을 하냐 기가 찬 거죠 권호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놈들아 대한민국의 권력을 부정성으로 차지하고 공공의 자산과 예산을 도덕지로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피해가 너무 큽니다 권호정 변호사님이 60대 초반이니까 386세대를 살짝 벗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래도 이때는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독재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김민석과 박용찬이 붙었던 영등포을 안민석과 최윤희가 붙었던 오산시을 경기도 교육감처럼 선거를 권호정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방문을 해가지고 최근에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방송 처음에 이렇게 심하게 이러면 뭐죠 선거 방송을 안 하는데 뭐 이 문제를 다룬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번에 이재명 씨 여러분들 구속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2026년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량이나 자비라든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끈으로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대통령하고 대통령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뭡니까 대통령과 가족들을 뭐죠 감옥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겠죠 제 이야기는 억지나 추정도 아니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권호영 변호사님 고대법대를 나오고 검찰 생활을 좀 하셨죠 검사 생활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참관인으로서 재건표 현장을 계속 참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이 선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고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금 젊은 척인데 가장 나이가 드신 변호사로서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오신 분이죠 좀 쉬하겠습니다 이제 초장부터 이렇게 힘을 빼놓으면 여러분 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도덕놈들 책을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 대권 정도 구입하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꼭 보내야겠다는 그런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해결하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여기에서 살기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줄 거감에서 읽어보시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게 당장 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돈을 보호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세금을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지는 걸 그렇게 해서 1권 총론 선거 어떻게 훔쳤냐 2권 3권 2022년 대선 그리고 4월 1일 날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곧 두 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의로운 편에 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널리 확산하셔서 나라 살리는 일에 나도 일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참 사람은 고노영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람은 갖고 있는 태생적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과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출시를 위해서 악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쓰러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수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